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당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도 잘 안 가는데 인터넷 온라인 예배 좀 보다가 오늘 또 김학중 목사님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그 말씀 좀 듣다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조금씩 조금씩 들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이런 게 되게 마음이 좀 평안을 지는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제 의무를 해야죠 의무라기보다 제 일이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은 파트 1 파트 1이 요새 어려워요 4월 30일은 불토익으로 예상했죠 요새 지난 시험은 약간 보통 토익으로 그렇게 평을 하기도 하는데 그 시험보다는 어려울 거로 예상합니다 여기 저 자전거 보이세요? 제가 좀 오래 쓰고 있는데 저게 저 자전거계의 벤츠예요 로트빌트 그래서 이 벤츠랑 로트빌트가 콜라보해서 행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우 NIW 올지 몰랐는데 어이 참나 반갑고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들어보시죠 A A pedestrian is crossing the road B The wall has arched openings C A ladder is lying on the path D 이 문제는 사물묘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사물묘사 가만히 있어봐 그래도 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화면을 좀 더 키우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이제 대본이 보일 겁니다 대본이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되죠 글씨 잘 보이세요? 보이면 1번 안 보이면 2번 들어보시죠 A pedestrian is crossing the road 이거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 이게 뭐 그런 모습 아니고요 PD가 붙으면 발의 개념 어그니 foot F-O-O-T 그래서 자전거에 페달이 있죠 저기 잠시 보여주면 저기 자전거에도 페달이 있습니다 살짝 보이네요 그리고 또 PED가 붙어서 좋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 바로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 조각 작품의 발판이에요 발판이라는 게 그냥 아무 발판이 아니라 보통 조각품이 있음 그 밑에 받침대가 있죠 받침대 발판이라기보다 받침대가 더 좋겠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발에서 나온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토익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답이 아니고 B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벽이 활 모양의 입구를 갖고 있죠 좀 더 크게 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활 모양의 입구가 세 개가 있어서 arched openings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됐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잘 맞췄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다리가 길에 누워있다 사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며 오다 이건 램프가 켜져 있다 어디 램프가 켜져 있는지 이게 뭐 깜깜해서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정답은 arched가 이게 잘 나와요 이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파트1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파트1 고난도 네 문제 해드립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고전적인 문제야 어떤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거 있잖아 어떤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바로 이 단어 이 단어가 들리면 정답이 잘 됩니다 색깔을 좀 바꿔서 보여드리죠 꽤 빨리 읽었어요 얘가 A. Some food items are being discarded 이 A. Being은 동작 묘사예요 그러면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 이건 버려지고 있다예요 이 동작 묘사로서 답이 안 되죠 Some food items are being discarded B. Bottled items of different sizes are being displayed 이게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죠 각기 다른 사이즈의 병에 들어간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 아빙은 디스플레이드랑 쓰일 때는 그냥 전시 중에 있다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여요? 다시 보여줄게 이건 좀 길고 이 아래는 좀 비슷하다 좀 다른, 좀 더 사진이 컸었는데 축소를 했어요 긴 통조림, 작은 통조림, 이쪽에 좀 다른 거 있고 그런 걸로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습니다 Being displayed는 상태 묘사다 이거만 디스플레이랑 쓰일 때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딸기가 카운터에 놓였다? 아니죠 조심할게 항아리가 선반 옆에 쌓여 있다 항아리가 선반 옆에 막 쌓여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죠? 아닙니다 정답은 Are being displayed는 상태 묘사다 보통 아빙은 동작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상태 묘사 오, 아리수 형님 와주셨어요 반가워요 경주에 사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좀 사진이 이 사람이 무슨 종교 지도자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도 뭐 사람이 있고 여기 앞에도 이 하나, 둘, 셋 이 뒷모습이 보여요 여기 머리카락 좀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로 봐주세요 좀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서 자, 그러면 들어보시죠 다시 들어볼까요? A A speaker is bending over the podium B Patrons are sitting down to a meal C An audience is watching the performers D Athletes have assembled around their coach 오, 좋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어디언스를 이 사람들로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험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요 마이크 앞에서 한 사람이 딱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안 보여요 앞에 사람은 안 보이는데 그냥 실제 시험에서 마이크 앞에서 연설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설하겠지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 혼자서 떠들진 않겠죠 그래서 A man is speaking to the audience 이게 답이었어요 A man is speaking to the audience 그래서 어디언스가 잘 안 보여도 그 상황, 정황으로 봐서 그렇게 답으로 낸 적도 있다 그것도 추가로 알아두세요 A A speaker is bending over the podium 이거는 이제 포디움이 연단이에요 그 강당,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강대상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있다 화자가 구부리고 있지 않죠 똑바로 서 있고 강대상이 보이나요? 강대상이라는 게 보통 이제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강연회 할 때 그 앞에 있는 거 마이크 올려놓고 있는 그 탁자 있죠 그게 포디움이에요 이 포디움도 토익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 포디움도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답이 아닙니다 이 포디움은 연단 강대상 A speaker is bending over the podium 오답 Patrons are sitting down to a meal 이거는 이제 식사하려고 안고 있다 고객들이 Patrons are sitting down to a meal 고객들로 보기는 좀 그렇고 An audience is watching the performers 그렇죠? 그래서 청중들이 연주자들을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을 연설하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뒤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연극 같은 거를 야외 공연하나 봐요 그럴 때 그렇게 보면 공연자들을 본다고 볼 수 있죠 An audience is watching the performers 그리고 athletes have assembled around their coach 이건 조심할게 운동 선수들이 코치 주변에 모여 있다 이건 농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배구 주변에 모이죠 코치 옆 주변에 모이죠 athletes have assembled around their coach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다른 게 답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밴딩 오버 틀렸고 또 고객들로 보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죠? 뭐 식사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 사진에 보이지 않는 명사가 들리면 오답이에요 또 여기 운동선수 안 보이죠 그리고 또 이제 코치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가 답이 아니니까 이런 게 답이겠구나 이게 오답 속어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An audience is watching the performers 바로 C가 답이죠 An audience is watching the performers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Performer? 그게 구체적으로 가면 되지 예를 들어 연주자면은 Musicians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Musicians 그리고 이제 지휘자와 누가 있다면 Violinist and Conductor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건 조심할 게 뭐냐면 뭔가 어수선해요 어수선해 어수선한 걸 좀 봐주시면 좋아요 어유 아리수 형님 감사합니다 전에 그 벚꽃 구경도 봐주시고 그 재방송 벚꽃도 나름 좋은데 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여기다 이제 한번 추가해볼까 우리 채팅이 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일로도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봐도 괜찮죠 그죠? 아니면 가만히 있자 얘를 좀 지우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안 된다 지금 시간대요 지금 시간대 한번 고민 좀 해볼게 이 시간대가 사실 학원에선 수업할 때가 많고 그렇긴 한데 시간을 만들어보죠 아무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스티커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죠? 이분은 제가 늘 하는 건데 요새 퀵뷰 선물 드려야지 전에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친구니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들어보겠어요 조금 어려워요 말들이 오늘 제일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A People are strolling under a bridge B A brick protrudes from the wall of the building C The buses are accelerating D Construction is underway on the streets 자 이거 답은 D예요 D 확인해 보도록 하죠 A People are strolling under a bridge 다리 밑에서 산책하고 있다 스트로링이 최근에 나왔죠 Several people are strolling side by side 양복 입은 양복 부대가 딱 걸어갈 때 스트로링이 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그 스트로러가 유모차죠 어슬렁거리면서 가는 거 우리 매니저도 왔어 반가워 People are strolling under a bridge 그렇게 됐고요 이거는 함정이에요 다리 밑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Pertudes from the wall of the building 자 이거 잘 들어봐요 A brick protrudes from the wall of the building 이게 이게 가끔 나옵니다 오늘 막 별풍선이 재밌게 터지는데 이 프로트루드가 튀어나오다 그러면 이게 건물 벽에서 벽돌이 튀어나와 있다 좀 특이하죠 근데 이거는 재밌는 단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게 뻐드렁니야 튀어나온 이빨 Protruding teeth 하면 뻐드렁니 알았죠 이게 튀어나오다라는 느낌이에요 건물 벽에서 튀어나오 이거 근데 괴롭히려고 여러분 이런 문제 만든 게 아니에요 프로트루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파제가 튀어나와 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럴 때 이제 프로트루드라는 단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이 단어 오늘 꼭 암기 파트 1 단어로 남은 놀고 있는 늦잠 자고 있는 이런 주일 일요일에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았죠 다시 외모비아는 아니고요 뻐드렁니가 튀어나온 이빨 해가지고 외우기 좋아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버스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건 사진으로 못 찍어요 이게 동작 동영상이면 가능하겠지만 이거 안 되죠 이게 가속을 밟고 있다 이런 거 안 되고 거리에 지금 건설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건설하는 뭔가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정답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답이 뭐였어요 벽이 지금 저 어떤 활 모양의 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정답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B인데 이제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전시 중에 있다는 진행형을 써도 상태의 묘사다 B bottled items of different sizes are being displayed bottled items of different sizes are being displayed 이게 이제 또 정답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뭐 뮤지컬은 아니어도 뭔가 연극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사람들이 한 서너 명 뒷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지금 여기서는 C로 했죠 그죠 C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다 실수했는데 이거는 이제 C가 정답이 되죠 지금 막 갑자기 뭘 잘못 눌러가지고 저기 100번까지 LC가 가버렸어 그래서 잠시 기다리셔도 좋아요 아리수형 별풍선을 막 아 자전거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롯트빌트 저 롯트와일드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거라 롯트빌트로 읽는 게 맞을 거예요 알았죠 번호 좀 보겠습니다 에이 거짓말 아리수형 자동차가 훨씬 비싸지 저건 지금 오래돼가지고 자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답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포인트 잡는 게 오답을 소거해서 아 다른 거는 확실히 답이 아니니까 이게 답이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까 이제 뭐 퍼포머스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냐 액터즈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뮤지션즈들이 나왔으면 뮤지션즈가 되고 바이올리니스트나 첼리스트가 나올 수 있고 지휘자는 컨덕터가 나올 수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이게 마지막 문제였는데 답은 D였어요 D construction is underway on the streets construction is underway on the streets 오 예 오늘 이게 뭐 한번 일요일에 아침에 열어봐요 일요일 아침은 잘 안 여는 시간인데 오늘은 뭐 또 재밌게 이렇게 또 열어봤습니다 오늘도 아리수형이 막 별풍선을 가득 채워줘가지고 이 저 우리가 뭐 이미 자리가 찼지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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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겠어요 그죠 고맙죠 오늘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종종 방송하니까 여기 채워도 되겠다 그래서 그 종종 방송하니까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 시그니처 풍성이니까 이렇게 딱 놔둬도 좋겠다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겠죠 그렇죠 재밌게 놀았어요 오늘 와주신 여러 친구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그러게 연구 좀 해주세요 우리 저 올해 상 받고 싶은데 학습에 우리가 저 최고의 그 방송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올해는 좀 이래저래 열심히 방송을 하려 그래요 그 뭐 제가 여러 가지 샀는데 그 저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이것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멋있는 선물인데 딱 이렇게 뿅 해가지고 아 재밌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되게 재밌어서 가끔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짐벌 이티 닮았어요 이티 닮았네 진짜 딱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인사도 딱 하고 다시 돌려서 쫙 움직여보고 그렇죠 재밌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방송 즐겁게 할게 여러분이 아무 홍보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방송이 흥해지겠죠 그렇죠 더 발전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도 학습방송이 통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유튜브도 키우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키우고 여기 팬가입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땡큐 어우 제대로 인사해야지 얼굴 크게 해가지고 땡큐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bye 안녕 좋습니다 네 아멘